라 라 라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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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다 신나요 라 롤라 롤라 롤 으악 미소유 bod 아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다 응 맨날 집에 엄마도 맨날 일 나갔고 아빠도 일 나가니까 너무 심심한거 같아 강아지 키울까 요번에 애견샵이 생겼다는데 한번 강아지 키우 강아지 분양하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아마 저쪽이었을거 같은데 강아지야 내가 너네를 꼭 키워줄게 강아지 빨리 키우고 싶다 종류 많겠지 되게 큰 강아지 분양하는 것 같던데 우와 떨린다 저기 저기 강아지 모양 있는 곳 여기가 그 애견샵인거 같은데 오 완전 크다 이름이 뭐지 루텐의 애견샵이다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저 강아지 분양하러 왔는데 아 네 저희 애기들 분양 받으러 오셨군요 네네네 이 강아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종류 혹시 알아보시고 온 종류 있으세요? 저요? 어 저 골든리 트리버도 키워보고 싶어요 골든리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네네 우리 활발한 아이거든요 우와 벌써부터 완전 신나하네요 되게 활발한 애에요 우와 안녕 어디갔어 오 완전 빨라 오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오 너무 빠른데요? 괜찮아 저희 자유롭게 돌아다닐거라 괜찮습니다 아 진짜요? 저 그럼 웰시코기도 한번 보고싶어요 웰시코기 웰시코기도 귀엽거든요 안녕 호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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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나가는거 아니에요? 이제 못나가요 이제 못나가요 저도 같이 이거 도와드릴게요 네 못나가요 못나가요 안녕 우와 되게 귀엽다 얘네 둘이 안친한가봐요 어 종이 달라가지고 그쵸 오와 프렌치불덕 어 프렌치불덕 아 모르는 놀이 있으시네 이게 불덕이 또 이제 귀여운 맛이 있어요 오 진짜 귀엽네요 검정색이네 그럼요 그럼요 또 칩이 이런 불덕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봐 되게 신나는다 멋있는다 오 진짜 귀엽다 근데 여기 진짜 종류가 되게 많네요 그럼요 오 저 비글도 비글 비글? 여기 위에 있는데 아이 비글은 꼬내기가 좀 무서운데 아니에요 착할거에요 얌전한데요? 어 이런 얘가 아닌데 비글아 어 얘 완전 높은 곳에서 점프도 하네요 그럼요 얘 튼튼한 아이라서 근데 얘가 제일 얌전한 것 같아요 언제 변할지 모르.. 아니아니아니 그럼요 비글이 다 소문만 그렇지 얼마나 얌전한 아인대요 오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어 허스키도 있네요 여기? 네 우와 허스키도 허스키 허스키 안녕 허스키야 우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완전 이게 되게 이쁘게 나온 아기라서 어허 우와 얘 되게 혈통있는 강아지인가봐요 그럼요 그럼요 저 이 강아지 키울래요 아 허스키요? 네네 어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저 그러면은 이거 강아지 키울때 목줄같은것도 사야죠 아 이쪽에 다 있어요 이쪽에 다 여기 어 여기 보면 목줄도 있고 여기 목줄도 이렇게 색깔도 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에 가면 이런것도 있고 여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그릇도 다양하게 네 그러면은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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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다구 세개 아우 개꿈까지 이거까지 아 이거 두개까지 살려요 어우 통큰 통큰식군요 네 저건데 제가 돈을 안가져갔거든요 그 엄마한테 이따가 와서 결제해도 되나요 엄마가 와서 오오 저기 저쪽 맨 끝에 집에 살거든요 엄마가 이따가 어 이거 돈 낸다고 미리 가 있으라고 했는데 진짜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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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엄마가 하나 했어요 네 이 번호로 연락하고 네 할테니까 이따 데리고 가세요 어 진짜요? 야 일로와봐 너 강아지한테 이거 먹으면은 이름도 정할 수 있다고 했어 어 어 뭐로 할까요 얘 강아지 어 루게 해야지 루게 루게 루게다 이제 얘 루게에요 루게 허스키는 되게 잘 키워야 되는 강아지니까요 조심조심하고 키우세요 어 목줄도 방금 제가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파란색 목줄 파란색이 어울리네 혹시 강아지 밥 주시나요? 서비스로 어 그거는 아직은 아직은 네 아직은 어 이렇게 이거 맸어요 우와 보이죠 오 완전 이쁘죠 오 잘 따라다니는데 아 주인들 맘에 들어 보네 어 그쵸 어 루게야 빨리 집 가자 내가 너 밥도 사줘야 되거든 야 이따가 그러면 저랑 할게요 네네 루게야 우리 일단 우리 루게가 밥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가서 한번 창고를 한번 훔쳐보자 우리 루게 밥은 없어 어 어떡하지 우리 루게 밥 어떻게 줘야 되지 밥을 찾아보자 밥집을 아무데나 들어갈 거야 어 저 사람은 왜 밥을 안 파는 거야 그냥 아무 고기나 땡겨주지 어 커피 여기 사장님 혹시 고기 파나요? 이 사람은 고기 안 파는데 어 고기 좀 팔아줘 아무나 나 고기 주고 싶은데 여기 고기 있나? 음식점인 거 같은데 어이 없어 안되겠어 저 사장님한테 다시 가야겠어 고기 좀 달라 해야겠어 고기가 없어 우리 집에도 먹을 게 없단 말이야 로게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사장님한테 밥 조금만 달라 하자 어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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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아 제가 밥이 없어가지고요 강아지 밥 아 이게 결체도 안 하고 또 밥까지 해달라 그러면 좀 그런데 제발 부탁드려요 이따가 엄마가 빨리 계산할게요 이따가 다 계산할게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 허스키가 좋아하는 고기가 이게 소고기거든요 스테이크 어 얘 여기다가 밥을 한번 줍어도 돼요? 네 그럼요 여기서도 줍어도 돼요 다른 강아지들 안 모여들겠죠? 어 이게 고기가 아닌가봐요 어 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줄래요 네 쌩고기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 거 같거든요 허스키가 고기를 좋아해요 다른 애들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 우와 밥이 채워졌어요 다른 애들이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저희 애들이 식성이 워낙 좋아갖고 괜찮아요 같이 먹으면 되죠 어 얘들아 밥 먹어 여기 밥 내가 샀는데 얘 외식고기야 밥 안 먹어? 어 얘들아 밥 먹어 어 다 먹었네 어 다 먹었네 빨리 먹어 얘들아 다 너희들을 위한 밥이라고 어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혼날래 말 잘 듣네요 야 앉아 어 벌써 훈련시켰어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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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있는 애들이 다 저희 애들이고 어이구 이제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같애요 대인 대인 유the 유ver 애 밥 먹었으니까 저 clarifying 네 이따가 결제하러 엄마보고 오랄게요 Ou 꾹 루기야 모아 빨리 나와 어 맞다 루게야 우리 집 가자 루게가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우리 산책도 할 겸 집까지 걸어가서 우리 가자 루게야 이제 우리 집에서 재밌게 살자 우리 집 마당도 있거든 이제 마당에서도 재밌게 놀면 돼 잠깐만 나 밥그릇 놔두고 왔는데 이따가 엄마를 찾아오라고 해야지 루게 빨리 와 빨리 집가서 놀자 여기가 이제 루게의 밥들이 많아요 여기 호박도 있고 수박도 있고 밀도 있고 당근도 있어 이게 다 루게 거야 어 우리 루게 집도 다음에 사줘야겠다 들어오세요 루게야 잘했어 여기가 루게야 나의 집이란다 루게가 있을 곳은 여기 뒷마당에 우리 농장이 있거든 루게는 여기 농장에 있으면 돼요 어 우리 동물들이 또 사라졌네 루게야 괜찮아 루게도 루게야 괜찮아 여기서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 알았지 자 족구장에서 놀자 앉아 엎드려 와 엎드렸다 일어서 어 자 복지 풀어줄게 자 이제 한번 뛰어놀아봐 루게 뛰자 놀아 놀아 일로와 루게 아니야 아니야 혼자 놀래 오늘 루게야 혼자 놀고 있어 나는 가서 쉬고 있을게 루게야 열심히 놀아 집 나가면 안된다 집에 들어가야지 오늘은 내가 드디어 강아지를 분양 받았다 우리 엄마가 사주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강아지 루게를 열심히 돌볼거야 이제부터 루게야 사랑해 루게야 사랑해 나를 상처那個 추 team 제게 Lana